내 삶의 우선순위 중에서 제5장 성공하는 습관 좋은 습관으로 인생의 봄이 찾아온다. 인생의 봄 능력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습관이다. 능력만큼 어떤 습관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좋은 습관은 능력을 빛내고 온전히 쓰이게 하지만 나쁜 습관은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만 쓰게 한다. 좋은 습관으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보자. 인생의 봄이 찾아올 것이다. 도력 꾸준히 하는 것이 도력이다. 목표가 분명하면 관리 능력이 향상된다. 감정을 조절하고 욕망을 관리하는 힘이 꾸준함에서 나오기에 꾸준함은 목표한 바를 이루는 결정적인 요소다. 꾸준히 하는 힘의 원천을 자신의 꿈에서 찾는다면 마침내 꿈은 현실이 될 것이다. 습관 누구에게나 습관이 있다.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만큼 나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좋은 습관은 자신을 비롯해 주변을 이롭게 하는 습관이고 나쁜 습관은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습관이다. 나쁜 습관이 바뀌길 원한다면 나쁜 습관에 매달려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좋은 습관을 하나 더 만들면 된다. 좋은 습관이 하나 더 늘어나면 나쁜 습관이 하나 자동 소멸된다. 나와 주변을 위해 좋은 습관을 하나 창조해 보자. 작심 3일 작심 3일을 반복하다. 작심 3일을 두 번 반복하면 일주일이고 일주일을 세 번 반복하면 어느덧 한 달이다. 작심 3일을 하고 또다시 작심 3일을 하면 된다. 3일마다 선택하면 된다. 3일이면 충분하다. 나 자신을 바꾸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에 3일이면 충분하다. 3일마다 새롭게 선택한다. 타협 만약 새로운 자신을 일상에서 발견한다면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라도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 일상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려면 가장 먼저 습관과 타협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 5. 오래된 습관은 타협을 좋아하고 새로운 나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5. 오래된 습관과 안녕을 고하며 새로운 나를 만난다. 똑같은 일상 속에서 새로운 나를 만나는 즐거움을 찾아낸다. 6. 거울 자신의 거울 자신의 거울을 닦아보자 좋은 사람 6. 시선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면 풍경에 취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광경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자신이 더욱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된다. 7. 아름다움의 시작은 새로운 시선이다. 그 어떤 경험이나 지식과도 비교하지 않는 새로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 8. 날마다 떠오르는 해와 달을 보면서도 언제나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도 아름다운 시공간을 만날 수 있다. 9. 새로운 마음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한다. 10. 수능 새로움을 맞이하는 것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에 순응하는 것과 같다. 추운 겨울에는 메마름을 인내하고 봄에는 용기내어 새삭을 틔운다. 10. 여름에는 모든 것이 열리고 가을에는 모든 것을 거두어들인다. 11. 자연은 그렇게 우주의 질서와 법칙에 순응한다. 11. 새로움을 맞이하는 것은 질서와 법칙에 순응하여 창조적 본능을 깨우는 것이다. 12. 도방에서 새로움을 맞이하자 잠들어 있던 창조적 본능이 깨어날 것이다. 13. 새삭 용기내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있다. 14. 두려움이 없어서 용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히 마주하고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15. 땅을 뚫고 나오는 세상처럼 그렇게 용기내어 드러내는 것이다. 15. 두려움에 갇혀 썩어가는 자신을 더 이상 방치하기 싫어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16. 새로운 기운을 뿜어내는 것이다. 16. 용기 16. 용기는 용맹스러운 기운이다. 16. 용기는 쓰일 수 있는 기운이다. 17. 용기는 새로운 기운을 부르는 신호와 같다. 17. 내 안에서 솟아나는 뜨거운 용기가 밝고 환한 우주의 기운을 부른다. 17. 용기는 현실에서 희망이 되고 미래에는 빛이 된다. 18. 용기는 새로운 기운이다. 18. 감각 19. 성공은 능력이 아닌 감각으로 이룬다. 19.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과 노력이 반복될 때 내 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20. 내 안에 숨어있는 감각이 깨어나려면 기가 꺾이지 않아야 한다. 21. 그래야 어떤 장애와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의지가 생겨난다. 21. 성공은 살아있는 감각의 연속이다. 22. 간절함과 노력의 반복이다. 22. 기회 22. 성공을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다. 23. 다른 사람에게 슬그머니 이를 떠넘긴다. 24. 기회는 또 있을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25. 시간 나면 하겠다고 나중으로 미룬다. 25. 성공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26. 함께 이뤄내는 기쁨을 채울 채득한다. 26. 다시 없는 기회라고 믿고 바로 움직인다. 27. 시간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해낸다. 27. 성공 28. 성공하는 인생에는 세 가지의 힘이 필요하다. 29. 목표에 대한 끝없는 집중력,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는 끈기 있는 행동력, 29. 모두를 감동시키는 조화력, 이 세 가지의 힘이 뜻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루는 원리다. 29. 신기환 30. 신나는 일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30. 꿈이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신나는 일이 된다. 31. 기쁜 마음은 선택하는 것이다. 31.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로 선택하면 기쁜 마음이 된다. 31. 화난 얼굴은 모두를 충만하게 한다. 32. 화난 미소로 정면으로 세상을 응시하자. 33. 분명 살아볼 만한 가치를 찾을 것이다. 34. 신나는 일, 기쁜 마음, 화난 얼굴. 34. 신기환으로 인생은 나에게 자아실현의 무대가 된다. 35. 신기환 35. 신기환 35. 신기환 35. 신기환 36. 신기환 36. 신기환